저 그냥 갈까요?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? 자, 지금 주시지 말고 제가, 제가, 제가 딱 뒤돌아서 딱 보면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?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보규였고요 오늘 포커션리스트 김종훈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나 October late 시린 바람 소리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내가 필요해 그대를 빼앗기지마 시간의 길을 통하이네 시간의 길을 통하이네 그대가 없는 나무를 나도 놓치고 싶어 Yeah Come in hope 나 이거 좋아 먹으면 좋겠습니다 앞엔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? 그대를 빼앗기만 시간의 길을 드라이베 그대가 없는 나루를 마음을 쉬고 싶으네 무호우예 포커션 솔로 1, 2, 3, 4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Tell me back it, tell me back it Time Tell me back it, tell me back it Time Tell me back it, tell me back it Time I miss you 감사합니다